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뭡니까 아 아잉 끼고 줘도 돼 2.4 정도 되고요 템 끼면은 2.7 정도 된대요 아 이렇게 껴야 되는구나 비슷비슷한 그냥 아잉매에 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수공채 해줄까요 배달을 카로타부터 갈게요 흠 흠 갑니다 이 세계를 지키겠어 아 망해온거 같은데 어어 이게 바퀷이 안난다고 아 마지막에 꼴이 두개가 나와가지고 아 나 레투더 안썼구나 아 그러네 아 저 왜 레투더 안썼습니까 깜빡했네 아쉽습니다 레투더 안썼는데 뭔가 없더라고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반지하다 안썼는데 아 좋은 지적입니다 어떻게 껴야 되는거야 아 이렇게 아 나 왜 레투더 안썼니 아 아깝습니다 아 이걸 못했네 레투더가 없었더라고 레투다 왜 안썼습니까 좋았습니다 레투다를 안쓰고 중국결정서 레투다를 안썼는데 아 아쉬워 죽겠다 그걸 못했네 파이널컷 아 이거 스킬쓰면 안되는데 용사에 이제 써주고 모자를 퀵해줍니다 아 근데 망한거같은데 잡을 수 있을까 되나? 나이스 시왁 다행이네 아 피해를 가지게 해주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거 무엇입니까 블러드퀸만 가면 되겠지 좋습니다 블러드퀸 블러드퀸 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퀸 아 이것으로 펜텀 가루타 보스레이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테스 2.4만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